아 시발 병신아 왜 자꾸 욕해달라 그러는거야? 아아! 지긋지긋해! 그래서 아무튼 공포게임 합시다. 오늘 공포게임 할 거고 오늘 이누나 키 터널이라는 공포게임 할 거고요. 이 눈나 말고 눈나 나 죽어! 이거 말고 눈나 나 죽어! 이거 말고 자 잉글리시 밖에 안 되나? 시발 곰지야 아 근데 괜찮아! 나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솔직히 못하면 너네들이 해주면 되지 그치?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딱 불러야겠다. 아무튼 이누나 키 터널이라고 되게 유명한 터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금지된 터널이야. 통로가 낙혔다고 들었어. 사람이 진짜 많이 죽었고 터널 이스더 나잇? 오늘은 밤이다. I have to do this. 나는 같다! 이것을 두! 오늘 밤이야. 저 언니 웨이 음! 아하! 파모스! 나 파모스 알아! 페이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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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모스 페이머스! 난 이렇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대. 난 유튜버네! 이누나 키 터널을 가서?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이누나 키 터널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아주아주 무섭고 소름끼치는 곳이네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악! 아악! 그 목격했.. 목격담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싹 가가지고 정말로 귀신이 여기서 실존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아주 오석오석합니다. 벌써 고추털이 싹 그게 있어? 죄송합니다. 무슨 이렇게 터널 안인데 이렇게 풀이 자르나? 이끼야, 이끼인가? 사람은 밝은 곳으로 끌리기 마련이지. 어? 밖인데? 오 형님들 제가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 여기 신사 같은 게 있구요. 어쩌면 이걸 사용해서 막힌 길을 그래, 열쇠를 찾아야 해. 아, 여기를 뚫어버리겠다고? 나도 이쪽 신사로 한 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개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수호시.. 발소리 들리지 않았어? 누가 나와!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매달린 거지? 열렸네. 아, 저 종이! 종이 못 읽었는데! 어? 깜짝이야. 오케이, 돌 챙겼어. 이 돌을? 왜 떨어져 있어요? 열쇠.. 아, 잠깐만 이거.. 이거를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열쇠를 줍자. 오케이. 좋은 거겠지? 내가 좋은 거 고쳐놓은 거겠지? 일어나봐. 저 정도면 사람은 죽는다고? 헤이 헤이. 아, 근데 이런 거 까.. 이렇게까지.. 저 사람은 이 터널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 나는 이걸 뚫었지만 야, 이거 능력 좋다. 이런 것까지 모을 수 있으면 나는.. 아, 무섭다. 간만에 공포 게임하니까 좀 무서.. 무서울라 카네. 근데 잠깐만! 이 카메라 얼굴 잡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시체는 왜 안 잡혔지? 아까 그 시체는 얼굴을 안 잡았어? 뭐? 아, 근데 트럭 출발하는 건 좀 너무하더라. 상상도만 했네, 씨X. 귀신이 나올 것 같.. 라고 생각했지? 트럭이 출발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냐고. 어, 밖이다 또. 왜 이렇게 밖에만 나오면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 전화가 있네? 아, 진짜 족갓게도 열리네, 진짜로. 갑자기 전화하려나네? 아, 특임 1분 특. 전화로 항상 더 와달라 그럼. 문은 왜 닫혔지? 살려줘. 나갈 수가 없어. 다섯 개 했대, 하고. 아, 진짜 누구.. 아, 소름 끼친다고. 아, 소름 끼쳐. 아, 나 이게.. 나 이게 진짜 적 같아. 왜? 어떤 야! 야한 짓하고 있지? 시발 새끼야 나와! 차가 흔들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 뭔 소리야? 나중에 알려준다는데 언제야? 어? 추격전이라고? 제발 그딴 말 하지마 당첨 너무 먼데? 정답 혼물어야지, 시X 너무 먼데? 또 전화부스네? 전화 또 하겠지? 그..그렇지. 경찰을 부르겠습니까? 불러, 불러. 이제 곧 공개사력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저 탈출할 수로요? 잘 탈출 됐을까? 언제 오지? 오, 나 진짜 화면 깨진 것 같아. 여자가 온다! 여자가 있다! 여자가 나 때린 거야? 10월 27일 늦은 밤, 후쿠오카 현 마야와카 지방경찰청으로 후지오 코케이지 씨의 실종이 접수되었다. 그는 실종되기 직전 이누나키 터널 입구 근처에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연락을 받은 즉후 즉시 출통했으나 경찰은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해당 장소 부근에서 부서진 캠코더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배드 엔딩인 것 같은데. 이거 굿 엔딩은 그러면은 아마 그냥 경찰 탈출인 것 같고. 빠르게 해볼까? 그러면? 해보자. 굿 엔딩은 또 봐줘야지. 이런 것도 굿 엔딩 궁금해서 못 참는 스타일. 아, 여깄다. 출발할 거예요? 조심해서 가세요. 저거 보세요. 존나 다갑하게 하는 거 봐봐. 여기다. 안녕.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이거 어떡해. 어떻게 꺼내주지? 걔를 도와줘. 아주 귀여운 놈이구만 그래. 자식. 이거 뭐 어떡해. 아, 쫓아간다. 가자. 왜 그래. 어디야. 이 새끼가 더 무서워. 어디 갔어 댕댕아. 야! 아, 이 새끼가 어디 갔지. 찾아보자. 야! 여깄다. 어머. 아직 뭐하고 있어. 아, 진짜 짜증 나네. 곰진의 손가락 잘 고생했다. 경찰 불러. 또 배드면 난 진짜 똥 쌀 거야. 누가 오는 거 같은데? 누가 오는 거 같은데? 경찰이다. 하이하이. 왔다시. 왔다시.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드디어 그 악명무는 포용 이누나키 터널의 너머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내가 찍은 영상들 전부 다 다른 영상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소녀가 나오는 영상이었다. 어머? 소녀가 나오는 영상? 영상은 초반. 그 전에는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이 끊기고 화면이 전활될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아니 창백보다는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터널이 폐쇄되기 전에 지금 당장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영상을 기록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구나? 저는 또 다른 망설이 되었다고 생각해. 온다.. 온다. 온다, 씨발. 이제 그 경... 아아!! 아아! 아아!! 아아!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오어어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소리가 x같해졌어요! 허어어어어어어어.. 뭐라카만인지 모르겠다 경험? 어 없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내가 찍은 영상들 전부 다 다른 영상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소녀가 나오는 영상이었다 그 소녀는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이 끊기고 화면이 전활될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아니 창백보다는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